아 아 아 아 제가 바꿔요 야 그걸 그렇게 바꿔먹을 거 아니야 민서는 삼촌 노트북에서 뭐 먹었어요? 응? 뭐 먹었어요? 다 살게 염보려고 바꿨어 응? 엄마는 아 커플랑 따먹어 있는데 야야야 이건 민서 좀 줘볼까? 응 뭐 좀 해줘 응? 에 신아 안 돼 자 응 응 응 응 응 응 으 으 으 길만 줘 야 민서 쪽밖에 못 먹으면 안 돼 또 있어 오케이 안녕 으 으 으 으 저기 뭐가 내려오는데 으 으 헤헤헤 아 우리 연서가 한편 내가 오다 보셨어? 응 응 한편에서 죽고 있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다니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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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이따 우리 물속에 가서 가끔 놀자 자 잠수합니다 일어났어? 네 이거 내꺼 아 아 민서야 안 돼 안 돼 민서야 안 돼 야 왜 그게 네꺼야 30꺼지 민서야 하고 민서야도 먹긴 조금 먹었는데 아 맛있지? 민서야 이따 물속에 넣어줄래? 바다가서 응? 이거 내 한테 주면 안 돼? 어? 나한테 주면 안 돼 물속에 안 넣을 거야? 넣을 거야 나한테 주면 안 돼? 싫어 빌려 한번 줄 거야 알았어 응 멋있어? 응 너무 쌌어 쌌어 이따 이거 바닷속에 한번 넣어볼까 삼촌이 잠시만 이름이 뭐야 연서호 연서호? 어 아니야 삼촌이 연서호가 이름 붙였어 우리는 다 두 군데 있는대로 했어 나도 손이 빠져들었어 그렇게 해서 안 받고 들어왔어 내가 안 할 거야 이리로 할 거야 제가 조종할 거야 없을 거예요 난 뭐야 이게 이름 뭘로 할까 이름 원래 있잖아 로우팔이 달려있는 잠수 연서가 이름 붙이면 되잖아 로우팔이 달려있어 이거 로우팔이야? 응 연서가 이걸 다 개졸내버렸네 아빠는 주무세요? 응 피곤하셨나 보네 얘가 어저께 연서가 세 번을 올랐더라고 할아버지를 그런데도 몰랐대 그런 걸 내가 세 번째 올라갔는데 연서야 할아버지야 손촌 아니야? 그러니깐 그때서 눈을 베뜩 두고 나온 거야 연서 연서야 응 연서야 어저께는 구간에서 참고피 안잘 줄 알았으니 어저께는 구간에서 어저께는 구간에서 구독 구독 하고 추천해주세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